오늘 나는 너에게 고백할 거라 맘 먹고서 집을 나섰지 어김없이 너를 본 순간 머리는 하얘지고 있었지 늘 마냥 너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긴 더는 싫어서 용기를 갖고서 타이밍을 보다 널 불렀지 어떤 기대도 그리고 어떤 설렘도 갖고 있지 않은 듯이 너는 내게 적당한 호의를 가진 미솔 띄면서 무슨 일인지 나에게 물어보는 널 보고 나서 말문이 막혀서 조심히 가라 한 인사만 꺼내내 늘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로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짧은 순간을 내게 많은 것을 알려줬지 어떤 기대도 그리고 어떤 설렘도 갖고 있지 않은 듯이 너는 언제나처럼 예쁜 미소로 대답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단 걸 알게 된 내게 너무 아픈 대답이 되어서 고백할 맘엔 작별을 건네네 그녀의 저의 주변에 눈들고 아멘